한편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사과도 전번 기업의 자금 출연도 없는 이번 발표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상당수가 반대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차례에 걸친 민간협의회, 국회 공개토론회와 피해자 단체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생존자 3분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정부 안에 동의한 피해자는 4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유족의 입장이라며 인용한 조속한 종결 표현도 의미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안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다른 실내에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견 낼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방안을 적용받는 피해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에 강제 동원됐던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양할머니를 비롯해 3명뿐입니다. JTBC 한미정입니다. Шỉ 하ered씨는 양할머니가 동명의 동원됐던 15명입니다. 와우 Increaseаци고 이동완상ere 위원장한 것입니다.